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 더블유 멤버들 함께 나왔는데요 자 먼저 기자 여러분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하나 뉴이스트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로 리더 제이얼씨가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정말 기자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이스트 더블유의 웨이크 앤 쇼케이스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이스트 더블유는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게요 이번 앨범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함께하게 되는데 알숙한 네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시상식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네요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많은 팬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팬들이 향해 활짝 밝은 미소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아서 마지막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뭐 늘 하면서도 어색하죠 가운데 바라보면서 팬들에게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반칙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엔 개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스 렌씨 그룹 백호씨는 잠시 무대 뒤에서 들기해 주시고요 먼저 뉴이스트 더블유의 멋진 리더죠 JL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뉴이스트 더블유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따뜻한 리더 JL입니다 자 가운데 바라볼게요 방송과 어데린한테 정말 착한 친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번 앨범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까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늘 선하고 예쁜 미소가 아름다운 리더 JL였습니다 네 JL씨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아론씨의 개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USW의 맏형이죠 늘 큰 눈과 지적의 눈빛이 매력적인 아론씨인데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랫집 빛이죠 머리 염색을 하고 2대8 다르마 굉장히 뭔가 차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통해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VZW 아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뒤로 네 부탁드리고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굉장히 네 이번엔 굉장히 멋지게 소화하고 있죠 멋지게 소화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엔 이번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호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호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늘 백호씨 하면 상남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섹시 산적이라는 별명도 많은 팬들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헤어스타를 블루 블랙으로 염색을 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른쪽 바라보고요 네 이번 앨범에 또 작사 작곡을 상당 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백호씨의 아티스트적인 면들도 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더블유 백호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tamam 히얀 inspections round 혹은